상초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비오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언맨을 해볼 겁니다. 제가 구입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계속 타이밍을 놓치고 놓치고 하다가 이제 조금은 여유가 나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아이언맨 1에 나왔던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메카 테스트 1 버전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핫토이 그렇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박스가 다르죠. 저도 이거 중고 거래 하러 거의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지? 했습니다. 한 30만 원 주 후반대에 구입을 했고요. 요즘에는 시세가 한 4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중고 가격도 좀 오래된 제품이지만 굉장히 명품이라는 소리를 듣는 메카 테스트 1이고요. 토니가 동굴에서 나와서 마크 1에서 2로 넘어가기 위한 작업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한번 뭐 껴보고 하잖아요. 팔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뒤쪽은 발 쪽인 것 같고요. 컬렉터스 에디션이라고 써있고 아이언맨 1입니다. 박스가 조금 해졌어요. 보관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한번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열어보고 진짜 오랜만에 열어보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이거 뭐 어떻게 열었지 이거? 아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열어네요. 이렇게 열어서 1층이 또 있고 2층이 있고 거기도 모자라서 아 이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 이게 다 구겨졌다. 아 보관 상태가 좀 좋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덮어져서 나왔어야 되는데 바닥에 가네요. 그때야 제가 이거 리뷰할 줄도 모르고 유튜브 할 생각도 안 했으니까 2년 전만 해도 그냥 막 넣어놓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0년 전 토니의 젊었을 때 이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어? 이건 뭐지? 2010년에 코스베비가 나온다. 여기 또 워머신이 나온다. 워머신도 이거 다이캐스트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일반 버전 다이캐스트 출시 전에 거 나온다. 이런 것들도 추억 뿜뿜 카탈로그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구성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언맨 토니가 들어있는 박스 그리고 메카 테스트 할 수 있는 더미와 바닥판 그리고 배경지까지 이렇게 3개가 들어있습니다. 마블 시네마틴 유니버스에 처음 시작을 하려 했던 아이언맨 1의 그 피규어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 머리도 이렇게 내린 모습 굉장히 젊은 모습이에요. 그쵸? 조형이 요즘이랑 비교하면 좋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젊은 시절의 토니를 훌륭하게 구현을 해줬습니다. 초창기에 썼던 아크리액터뿐만 아니라 팔도 지금 이렇게 드러나져 있는 전선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얼기설기 얽혀있는 여러분 이거 진짜 와... 이래서 이때 진짜 핫토이가 막 치고 올라왔거든요. 이런 디테일들 굉장히 좋고 무릎 아야아야 할까봐 무릎까지 또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관절은요 핫토이가 움직이는 그 정도의 관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이게 늘 관절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안 움직여집니다. 여기도 그렇겠죠? 이 정도만 움직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리는 굉장히 가동률이 좋은 편입니다. 오 많이 구비해져요. 어머 진짜 구비해지네 많이. 보기에는 뭐 이 정도. 포인트는 이 친구가 살짝 이렇게 들리면 이 안에 또 아크리액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불은 들어올 겁니다. 제가 불을 한번 켜볼까요? 불을 키려면 이 안에 이런 접지가 필요합니다. 꽂아줘야 돼요. 뒤에 이렇게 매달아줘야 됩니다. 안에 내장형은 아니었었습니다. 건전지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워낙 제품이 조금 돼가지고 지금 요걸 지금 걷을 수는 없는데 여기 지금 있어요. 요걸 좀 켜주면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불이 제발 들어와라. 아 역시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팔에는 불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저 안쪽에 보이는 요 스위치 요거를 진짜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팔에 불이 들어옵니다. 아 여기도 지금 요기를 켜면 발바닥에도 불이 원래는 들어와야 되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건전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그런데 등을 굉장히 많이 올려줘야 요기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요기에 이렇게까지 열 필요는 없고 그냥 닫은 상태에서 요기를 만져주고 켜면 되겠죠. 요 스위치를 켜주면 굉장히 밝은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요거를 살짝 열어주면 이렇게 더 예쁘게 붙이 들어오죠. 발바닥도 마찬가지로 요기를 켜주면 불이 요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끝나는 영상에 불을 켜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팔이 요렇게 열리진 않나 봐요. 열리는데 열려야 되는데 이게. 이게 왜 하면서 혼자 막 이렇게 막 조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장면도 굉장히 기억이 나고 다리 갖다 놓고 더미랑 같이 여기 지지라고 하고 그런 장면들도 생각이 나네요. 이쪽에 보시면 요기 지금 요거 있어요. 얘를 요렇게 딸칵 열어주면 요렇게 열릴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살짝 떼줄 수가 있을까요? 약간 좀 위험합니다. 오!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맨다리가 드러나고요. 맨다리를 역시 또 발로 꽂아주면 신발을 신은 듯한 느낌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안 할게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한쪽 똑같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 루즈도 굉장히 멋있는 루즈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올려놓으면. 요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요런 발목들은 가동성이 조금은 된다라는 거. 와 이거 진짜 용품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조금 겁이 나서 그런지 팔도 빠질 것처럼 되는데 안 빠지나요. 설명서에도 따로 나와있진 않기 때문에 열지는 않겠습니다. 신발도 거꾸로 신으셨습니다. 아이차.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발루즈도 하나가 들어있고 손에 라이트를 넣을 수 있는 가방 포켓도 하나 들어있고 요런 가방도 작은 게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한 쌍이 더 들었네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구부린 듯한 느낌. 자 그리고 밑에 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밑에는 바닥판. 바닥판은 요렇게. 초반에 테스트할 때 출력 조금만 했는데 뒤로 낮아 빠지는 그 장면. 그 바닥을 똑같이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오 더미 더미 나오고요. 선이 어지럽게 선이 또 이렇게 있고 얘는 그러면은 이거 뭐 바닥 그런 건 없나? 밑에 받침 요런 건 없나봐요 없고. 굉장히 투명한 받침대. 옛날에 받침대도 다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오래돼서 다 어디 뭐 눌러붙었나 이게? 어우 사람은 머리 써야지. 지렛대 원리로. 야 이 정도로 꽉 붙여놓으면은 이걸 뭐. 아유 플라스틱 박스가 좀 깨졌네요. 아이고 저런 저런.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기에 그냥 아예 본드로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떨어져요. 야이씨. 뭐야 이거. 이게 무슨 무슨 저걸로. 어우. 아 이거 몇 분 만에 뽑은 거네. 맨날에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바꿔 끼고. 살살 넣어서. 요 안에도 이렇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닫아주고. 여기를 요렇게 걸어서. 굉장히 약간 크래쉬한 느낌으로. 딱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 반대쪽도. 이게 옛날 초기 버전이어서. 시행착오들이 좀 있었나 봐요. 이게 이제 넣기가 쉽지는 않게 되어 있네요. 어 됐다. 얘도 여기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거 한번 채울게요. 채우고. 이렇게. 이렇게 잘 못하는 건지. 얘가 역대급으로 난이도가 높은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와 지금까지 잘해봤었는데. 크. 이상호TV의 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채우는 데도 한참 걸렸네요. 이렇게 뒤에 채워서. 얘를 이제 안으로 꽂으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안쪽으로. 요런 것도 이제 채울 수 있는데 안 채울게요. 많이 지쳤으니까 그냥 할게요. 포인트는 이 뒤입니다. 선이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와 이런 부분들도. 정말 멋있게 표현이 되어 있죠. 아니 로즈가 또 있네. 전기선 연결하는 배터리 하나 있고. 공중에 날고 있는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친구도 더미도.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소화기를 잡고 있기도 하고. 요런 부분들도 요렇게. 페이스톤 작용을 또 해주고. 전체적인 모습도 이런 식으로. 와 가동은 굉장히 잘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고요. 지네끼리도 돌아가고요. 요 녀석도 움직이고요. 여기도 움직이고요. 영화에서 보는 그런 가동 느낌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여기 있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물론 여기 뭔가에 불이 들어오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기분상 여기 이렇게 꽂아서. 얘랑 이제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안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선들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줄은 4개가 들었네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뭐 큰 의미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니? 이거 여기다가 꽂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힌지. 그거 여분도 하나 들었네요. 한 쌍이. 이걸 이렇게 열어보면. 오호오호.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토니 스타크의 메카 테스트. 디오라마를 꾸밀 수가 있는 제품이네요. 디테일하다면 디테일할 수 있는 건. 1, 0, 1, 2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3.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그냥. 네. 여기 이제 원래는. 슈퍼카드도 쫙 이렇게 좀 입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은 조금 생략이 돼 있고. 토니의 젊었을 때 얼굴을 잘 표현한 제품이라고 해서. 수직카드 사이에서도 꽤나 인기가 있었던 제품입니다. 물론. 최신 제품이 더 디테일하고 더 예쁘긴 하죠. 요즘에 나오는 제품이. 하지만. 예전에 나왔을 때도. 핫토이는 핫토이였다. 놀라움을 금치 못할 만한 디테일을 보여줬다. 여러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메카 테스트 1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